하더라구요 옷이 가만 있어봐 와 이제 안 맞는 것도 있더라 진짜 이거 안 될 거고 이것도 누가 선물해줬는데 입질 못해 레시가한테 뭐 유행이라고 라진데도 안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허 헠 진짜 허헗 아우 이거 왜이러냐 이거 내가 몸이 어머 허우 엉덩이인줄 알았어 어우 휴닝아 어우 꼴리기 싫어 어우 윗배 왜이렇게 나갔지 아휴 아휴 아우 이런 왜이렇게 살해봐 아, 씨... 아...